2023년 3월 18일, 에드먼턴 여성회 정기총회가 윈드미어 홀리데인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30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보고와 재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경숙 박사는 감사보고를 하였고, 이기회 회장과 한보라 재무는 재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도 지급되었습니다. 메리 캐터린 앤엔커나시언과 제스티브 코어, 2명의 엘버타 대학교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카지노에서 결정한 최대 금액인 2천 불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카지노 봉사자들을 모집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기회 회장님이 봉사자 신청서를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이기회 회장과 금영기 부회장, 그리고 노신옥 이사장이 여성의 회원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수잔 이사의 회장 선거관리로 진행된 회장 선출은 고예린 총무이사가 여성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고예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는 김정원 이사가 작성한 회의록을 토대로 결의안을 통과하고 폐회하였습니다. 여성의 임원 및 이사들은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회원들과 여성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총회는 내년에 열리며, 여성의 회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사업 예산안에 맞춰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